마포구와 마포문화재단이 생활문화예술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포구 16개동 마을합창단 만들기 프로젝트인 2016마포 꿈의 마을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리고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합창을 통해 자아실현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꿈의 마을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마포구 소재 거주자 및 직장인으로 4월부터 주 1회 3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꿈의 마을합창단 단원이 되면 동합창단별 전문가 지원으로 맞춤형 강습을 받을 수 있으며 창단식 참여 및 예술감독의 성악마스터클래스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 꿈의 마을합창단 소속으로 마포구 및 서울시 축제 등 공익적 공연 참여 및 2016 마포 커뮤니티 예술축제 꿈의 무대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4월 5일까지며 마포구 16개동 주민센터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